그래서 오늘 방송 마치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제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이 시골촌부를 검색하셔가지고 시골촌부를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구독자가 90명이니까 오늘 최소한 여기 지금 천 명 이상 분이 보시니까 오늘 한 천 명이 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방송 마치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시골촌부님 이렇게 힘을 더 내 가지고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이 시골촌부님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시골촌부 통계학과 교수님들 제발 제가 보내드린 이메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학회 멤버인 대학 해당 학과의 모든 교수님께 제가 증명한 조작 메커니즘이 맞는지 자문을 구하는 이메일 보내드렸는데 해신이 없어서 영상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혹시 제 이메일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통계 전문가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이 많이 좀 이렇게 공유가 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통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힘을 좀 더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시골촌부를 오늘 꼭 방문하셔서 구독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약속하신 걸 알고 오늘 최소한 천 명 정도 구독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뭘 하셨냐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유권자수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이용해 가지고 선거구마다 전국의 전부 은면동의 조작값을 다 찾아낸 겁니다. 대단한 거죠. 전국의 3,500개의 무슨 강원 영월 뭡니까 무슨 면 소대까지 전부 다 뭡니까 표를 어떻게 도덕질했는지를 다 여러분 찾아낸 겁니다. 만든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국의 3,500개의 은면동에서 전부 다 은면동 차원에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전부 다 찾아낸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3,500개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거를 전부 다 다 차단했는데 공병호 tv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이 사람들이 한 게 있죠. 이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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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죠 조작은 사전투표 양일사에 이루어집니다. 사전투표 양일사에 1일차고 2일차에 7시부터 여러분들 6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되면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면 저녁에 7시에 마칠 때까지 실제 누적 사전투표자 수에다가 일정 부분을 더해 주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된다 이따라 발표 누적 사전투표자 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니까 얼만큼 더해주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를 위해서 위조 사전투표에 얼마를 대해주냐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x분의 1입니다. 서울은 4분의 1입니다. 세 사람이 사전투표에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접근방법은 위조 사전투표 제도를 일정 부분을 더해 준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은 시골촌부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야 전문가가 한 방식을 보시는데 거의 방법은 일치하는 겁니다. 여기 뷰티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더해 준 겁니다. y이꼴은 a 플러스 x 가짜표를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x입니다. 이게 실제 누적 사전투표 이 발표 누적 사전투표 다 가짜입니다. 이게 y 이게 y는 a만큼 더해 준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에게 위조 투표제를 더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프를 이렇게 올려 준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올려 준 겁니다. x에다가 a만큼 대가 올려 준 겁니다. 이렇게 이만큼 올려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a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보시기 바랍니다. a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은 4분의 1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는 이게 더불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입니다. 유령 투표지를 더해 주는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령 투표지를 어떻게 만드냐 그게 바로 조작값입니다. 사전투표수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해 줄 건지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해 줄 건지 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해 줄 건지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일찍이 여러분들 추정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 총선이 마치고 일주일이 제되지 않았을 때 제야 전문가가 각 지구의 한 개 선거구마다 해 가지고 대략 예측을 한 겁니다. 4월 16일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측을 한 겁니다. 그때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서울은 세 장당 한 장을 더해 줬고 인천은 네 장당 한 장을 더해 줬고 접전지역은 서울처럼 세 장당 한 장을 더해 줬고 그다음에 충청북도는 네 장당 한 장 충청남도는 네 장당 한 장 그래서 전국에 한 290만 표 정도 위조트 표지를 집어넣은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한 것이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제야 전문가의 분석은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이 제되지 않았을 때 각 지역의 대표 선거구 하나를 분석해 가지고 대략 이렇게 잡아낸 겁니다. 290만 표에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만 표 이렇게 여러분들 변동이 됐지만 시골촌부 구독했습니다. 아크로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가셔 가지고 오늘 강의로 내년 참치고 시골촌부 여러분들 전부 다 방문하셔 가지고 다 해서 한 1천 명 정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촌부 여러분들 전부 다 가셔 가지고 오늘 방송 마치면 다 구독을 하셔 가지고 한 1천 명 정도 다 여러분들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건 도울지 못하더라도 힘을 대해주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응원한다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야 전문가가 하시는 것은 큰 권역별로 서울 세 장당 한 장 집어넣고 부산 다섯 장당 한 장 집어넣고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 여러분들 시골촌부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까 바닥부터 출발해 가지고 같은 원리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 인간들이 이렇게 표를 더해 줬을 것이다. 이 인간들이 이렇게 표를 더해 줬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바닥부터 올라왔습니다. 바닥부터. 읍면동 차원에서부터 여러분들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작값 전국 3천5백 개의 전국 읍면동별 표를 더해 준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강원 0을 한반도면 이 조작값이 4로 표현해야 됩니다. 3 플러스 1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저는 이걸 4로 이야기합니다. 3이 아니고 의령군 70면 3 플러스 1 조작값 4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3 플러스 1 조작값 4 영주시 하망동 3 플러스 1 4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옆에 있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작값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 있으면 조작을 다 찾아낸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에 있는 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발표해 가지고 여러분들 상운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게 선거인수에 무조건 4분 1을 곱하면 뭐죠 위조투표지수를 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이 3 조작값이 3 플러스 1 4입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경상북도 영주시에 고향을 두신 분인데 고향을 특별히 사랑해서 영주시 국회의원 후보 선거에서는 얼마나 선거에서 이런들 문제가 발생한가 아시려면 선관위를 발표하셔서 방문하셔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영주시 후보별 득표소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을 하시게 되면 바로 그것이 선관위가 더블당 후보를 위해서 더해준 위조투표지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대구 광주시 중구의 고향을 두신 분이 중구에는 얼마나 조작했는지 궁금해 하시게 되면 선관위의 대전광주시 중구의 후보별 득표소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전 선관위 위조 사전투표지수를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몇 표를 대줬는지 제외국민투표에 몇 표를 대줬는지 일동 관외 사전투표에 몇 표를 대줬는지 바로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이 위도투표지 개수인 겁니다. 여러분 두 분의 접근은 거의 비슷합니다. 누적 사전투표 다수를 뻥튀기한 것을 찾아내는 건데 한 분은 권역별로 접근하고 선거구별로 접근하고 한 분은 동별로 접근한 겁니다. 동별로. 이게 동별자료인 겁니다. 뒤에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고 이 조작값만 여러분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건 조작값 3이라 했지만 제가 재해석하면 3 플러스 1입니다. 조작값 4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동구 용남동 진짜 세 표당 가짜 한 표 인천광역시 미추얼굴 학위 2동 3 플러스 1 조작값 4 서천군 서천업 3 플러스 1 조작값 4분의 1 여러분 조작값 3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선관위의 위조 사전투표지수입니다. 그 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가 더해준 더불당 후보 함께 표는 더불당 후보에게 대해줬거든요. 국신당 후보는 더하지 않으니까 더불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전부 다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조작된 것에 몇 표나 집어넣어줬냐 선관위가 몇 표나 집어넣었냐 그 계산하시려고 하면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해 주시면 바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강원 강릉시 4천면은 4 4 플러스 1 조작값 5 강원특별시 영월군 산솔면 4 플러스 1 5 인재군 기린면 4 4 플러스 1 5 5분의 1을 곱하면 나오는 겁니다. 이 전부 다 밝혀진 겁니다. 전국에 3,500개였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강원특별시 상서면 제2의 4 4 플러스 1 고향시 군포시 군포시 권성군 시영시 단원 전부가 다 나오는 겁니다. 4 플러스 1 조작값 5 이렇게 딱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파주시 평택시 7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7 플러스 1 조작값 8입니다. 8 조작값 8. 그러니까 경기도 파주시의 탄앤맨에서 일어난 선관위가 더블당 후보를 위해 더해준 관외 사전투표 위조투표지 관내 사전투표 위조투표지 제외 국민투표 위조투표는 전부 다 이런 뭡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8분의 1을 하게 되면 발표 더블당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수에 포함되어 있는 위조투표지 개수를 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겁니다. 이 차이를 다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계산을 다 이런 위조투표지를 다 한 겁니다. 천인 공로할 여러분들 범죄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 다 위조투표지를 다 더해가지고 유령투표지를 다 더해준 겁니다. 이게 이제 봐주고 여러분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또 12까지 있습니다. 12. 이게 가장 많이 한 데가 여러분들 12 플러스 1 1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위조투표지 개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전라남도는 조작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12 플러스 1이네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보시는 이 방법은 선거구마다 전부 다 조작값을 다 찾아냈 겁니다. 특히 언면동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보다도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면 읍면동에 읍면동마다 조작값을 모두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는 주로 여러분들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조작값을 찾아낸 거죠. 이게 내장당 한 장이네요. 충남 천안갑의 내장당 한 장 4 플러스 1 5분의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갑의 선관위 주도 더블당에게 대전 위조 사전투표지를 계산하려게 되면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위조투표자가 나오는 겁니다. 선거구별로 위조투표지를 위조투표자 수 이만큼을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는 선거구 레벨에서 접근했고 시골촌부는 전국의 3,500여 개의 읍면동에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이렇게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왕 있게 시작했으니까